지난 2004년 개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이노도이신 감독의 로맨스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이름부터 독특한 이 영화는 일본 소설가 다나베 세이코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어 남의 도움 없이 밖에 나갈 수 없는 코미코는 할머니가 좋은 책을 읽으며 세상을 접했고 그 중 프랑스 아주 4강의 소설 한 달 후 1년 후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낯선 남자 치네오에게 자신을 소설 속 여주인공 조제라고 소개할 만큼 말이죠 개봉한 지 어원 16년이나 흘러 부루의 명작이 된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저에게 이 영화는 치네오와 조제라는 두 인간의 성장 이야기였습니다 영화를 처음 본 순간은 제가 중학생 때였기에 영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울음을 터뜨리는 치네오의 마지막 장면은 그저 비겁하게 다가왔죠 치네오를 나쁜 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조제에겐 연민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의자에서 바닥으로 툭하며 떨어지는 엔딩은 조제가 불쌍하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영화를 다시 보니 감상은 달라졌습니다 치네오의 선택이 이해가 되었고 그럴 수 있다며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며 현실이 그런 거라며 그를 위로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홀로 남겨져 전동 휠체어를 끌고 장을 보며 집에 돌아가던 조제에겐 연민의 감정보단 그녀의 멋있는 삶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으로 툭 떨어지던 엔딩 장면에서는 그간 자신을 속박했던 굴레를 벗어나 세상을 마주하고 앞으로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겠다는 조제의 용기가 느껴졌습니다 영화의 결말은 젊은 두 주인공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헤어졌지만 그 이별이 슬픈 이별이 아닌 성장을 위한 행복한 이별임을 어쩌면 우리 삶에서 꼭 마주해야 하는 이별을 어떻게 성숙하게 겪어낼 것인가 영화는 이를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담담하게 그려냈죠 어느덧 영화의 배경처럼 쌀쌀한 겨울이 찾아왔고 위로받고 싶을 때 저는 가끔 이 영화를 봅니다 이처럼 저는 원작에 대한 애정이 큰 사람이기에 한국판 리메이크를 기대했습니다 서론이 길었으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판 영화 조제는 원작의 수준과 비교하기에 미안할 정도로 못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스포일러 경고부터 하고 시작하죠 본 영상에선 줄거리 소개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큰 틀에서 원작 영화와 별 다를 게 없기 때문이죠 다만 영화의 분석 과정 중 원작과 리메이크작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리며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 가장 크게 염려했던 부분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원작 영화의 감성입니다 원작 영화가 개봉했던 2004년 과연 16년이나 흐른 2020년에 개봉하는 리메이크작은 원작 영화를 기억하는 팬들에게 그때의 감성을 선사해줄 수 있을까 심지어 한국과 일본이라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 큰 맥락의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한국적인 색채로 우리가 기억하는 조제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까 분명 영화는 한국판 조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목포라는 공간적 배경 일본식과는 다른 걸쭉하게 끓여낸 한국식 된장찌개 계절감을 활용한 한국적인 연출 조제의 집을 관찰자의 시점으로 그린 카메라의 구도 등 분명 비주얼은 좋습니다 남녀 주인공도 개인적으로는 일본 영화보단 이쁘고 잘생겼죠 의상팀을 비롯한 미술팀의 노력도 상당히 돋보이는 영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고편만 봐도 알 수 있죠 분명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영화는 향기 없는 꽃처럼 매력이 없어요 그 이유는 영화 조제가 비주얼에 신경 쓰느라 원작 소설과 영화가 보여주었던 스토리의 본질 서사의 힘을 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원작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성장입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총 3가지의 소재로 3번의 성장이 등장하죠 첫 번째 성장은 할머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손녀의 존재가 두려워 사람들에게 손녀를 감추고 살았던 할머니 덕분에 조제는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들처럼 험난한 세상을 마주하며 용기있게 살아갈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처음 본 친하오에게 조제는 칼을 휘둘렀죠 경계심, 고립된 채 살았던 한 인간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존재는 보호자임과 동시에 조제가 세상에 나가는 걸 가로막고 있는 존재였고 조제를 둘러싼 벽이 굉장히 현실적이었기에 우리는 극중 상황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고 할머니의 죽음은 조제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의 붕괴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세상을 가로막는 담장이었지만 언젠가 무너질 위태로운 존재 조제에게 또 다른 위기를 부여할 인물 원작에서 할머니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판 조제에서 할머니는 분명 등장은 하는데 역할이 없습니다 조제를 세상과 단절시킨 사건이 별도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건은 원작만큼의 임팩트는 없습니다 어릴 적 조제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조제는 보육원 원작이 싫었고 이에 원작의 밥에 바퀴벌레약을 타고 도망쳤죠 우연히 한 노인에게 발견되어 그동안 그녀의 집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간 조제가 세상에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죽지도 않은 원장을 자신이 죽였다고 착각하여 죄책감에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원작과 달리 조제가 넘어야 할 산이 신체적 장애와 할머니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조제 스스로의 죄책감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때문에 할머니의 죽음 이후 원작처럼 영석을 붙잡는 조제의 심리에 쉽게 공감할 수 없습니다 조제의 아픔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 때문에 조제가 어떤 위로를 필요로 하는지 왜 영석을 붙잡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조제의 성장기도 공감하기 어렵죠 두 번째 성장은 호랑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작 영화 속 조제는 자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인 호랑이를 치네오와 함께 마주합니다 할머니의 죽음으로 세상 밖에 나온 조제가 치네오와 가장 처음한 일이죠 무서워하는 존재와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건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한 발짝 내딛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할머니에 의해 인간으로서 자유를 느끼지 못했던 조제가 호랑이를 마주한다는 것은 이젠 그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삶에 대한 결심과 용기를 얻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판 조제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의구심만 남습니다 사실 영화의 제목부터 상당히 의아했던 부분이죠 한국판 리메이크 영화의 제목에는 호랑이와 물고기가 없습니다 대신 영화에는 호랑이의 엉덩이가 한 3초 정도 등장합니다 심지어 조제가 책을 읽다가 창문 밖에 환영을 본 것이죠 조제의 대사 호랑이가 지나갔어 말고는 이 영화에서 호랑이는 그 어떤 쓰임도 없습니다 조제의 성장을 이끌어내지도 두 주인공 간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총매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원작 영화의 호랑이가 나왔으니 잠시 갖다 붙인 것이죠 호랑이 엉덩이 장면은 조제와 영석의 비주얼 뿜뿜 로맨스 장면이 이어지며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세 번째 성장은 바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작 영화 속 치네오는 물고기를 보고 싶다는 조제와 함께 수족관으로 떠납니다 이 과정에서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죠 그동안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로 함께했던 두 사람이 아쿠아리움의 패장을 시작으로 서로에게 멀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자신의 발이 되어줄 수 없다며 휠체어를 사자는 치네오의 말을 들으며 계속 함께해달라고 떼쓰는 조제의 말을 들으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이후 영국 모텔을 찾아가 먼저 잠든 치네오를 두고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 조명을 보며 조제는 생각했죠 유머차를 벗어나 호랑이를 마주했지만 결국 자신은 치네오와 같은 물고기가 될 수 없음을 같은 바닷속에 살지만 자신은 헤엄치지 못하는 조개껍데기처럼 치네오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말이죠 결국 조제는 치네오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를 쿨하게 보내주었습니다 성인 비디오를 이별 선물로 건네던 조제식 이별은 참 멋있었죠 그리고 영화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조제를 보여주며 끝을 뱉습니다 즉 물고기와 바다는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조제에게 자신의 현실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해준 매개체였습니다 이 또한 성장의 총매제죠 한국판 영화 조제도 영화의 결말부 물고기를 등장시킵니다 하지만 그다지 와닿지 않아요 아쿠아리움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 중에 행복한 애들이 있을 거야 하는 조제의 대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한국판 영화 조제는 제목에서 물고기와 호랑이를 삭제하여 조제에게 더 집중하는 영화인 듯 하지만 결국 원작에 나온 소재를 그대로 가져와 살짝 비틀어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와닿지 않아요 원작을 그대로 가져오긴 싫고 뭔가 바꿔야겠는데 무언가 시도를 하려다가 결국 이도저도 아닌 작품이 되었죠 왜 굳이 제목에서 호랑이와 물고기를 삭제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왕 삭제할 거면 아예 호랑이와 물고기라는 코드 없이 조제와 영석의 사랑과 이별에만 집중했더라면 더 좋은 작품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뱁새가 황새를 쫓다가 가랑이가 찢어진 작품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작품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판 조제 영화의 본질은 로맨스입니다 그렇다면 두 주인공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둘의 이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그려져야 합니다 원작 같은 경우 다리는 불편하지만 신비하고 긍정적인 성격의 조제에게 치네오가 매력을 느꼈기에 둘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섹스 파트너가 있고 심지어 썸녀도 있는 치네오가 처음 조제를 만난 건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맛있는 밥도 그녀의 집을 찾은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를 사랑했고 제풀에 지쳐서 아픈 그녀를 또다시 혼자로 만들었기에 영화의 마지막 치네오는 울었던 겁니다 치네오의 감정은 미안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였겠죠 조제가 치네오를 사랑했던 것도 처음엔 자기 존재의 확인 이유였고 점점 그를 사랑했지만 결국 현실을 깨닫고 그를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분명 원작은 사랑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묘사했고 이 과정 속 감정들을 너무 현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때문에 둘에게 공감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를 큰 일이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그려내는 카메라는 영화의 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판 조제는 두 사람의 사랑에 공감하기 힘듭니다 둘이 왜 사랑하게 되는지 그냥 이해가 안 돼요 한국판 조제는 말도 어눌하고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세상을 다 포기한 듯 살아갑니다 심지어 만능식품 스팸을 구워줍니다 요리를 잘한다는 원작의 캐릭터와 너무 다르죠 영석이 조제에게 매력을 느낄 만한 포인트는 그저 조제의 얼굴 뿐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조제가 왜 영석에게 매력을 느끼는 건지 영화는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객이 두 주인공의 사랑을 이해하고 영화를 볼 수 있게 한 건 원작의 스토리라는 배경 때문입니다 한국판 조제, 로맨스의 서사가 굉장히 부족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작에서 중요했던 두 사람의 정서적 교감 장면들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영화는 사랑의 결과만 보여줘요 정말 좀 심한 말로 남는 건 배우들의 얼굴과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아이유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 영화에선 한지민과 남주혁 얼굴에 짧은 클로즈업 씬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원작 영화에선 주로 관광 롱테이크를 활용하여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신도 깊게 묘사한 것과는 달리 말이죠 이 영화는 그저 한지민과 남주혁의 비주얼을 보여주기에 바빴던 영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조제 리뷰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원작에 대한 해설 리뷰처럼 되어버렸네요 그만큼 저에겐 리메이크작이 별로였다는 뜻으로 해석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원작을 한 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은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랭 돼지 유 essas tu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